오늘은 동굴 안에 있는 호수에 가보려 한다 코우와타라는 이름을 가진 언더그라운드 레이크는 코페닥이라는 지역의 끝에 위치해 있고 아슈가밭에서 1시간 차 타고 달리면 도착한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주차는 무료고 입장료는 유료였다 외국인이어도 입장료가 얼마 안 해서 그냥 달러 가격으로 지불했다 동굴 입구 계단이 엄청 가파르다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분위기인데 앞뒤로 사람도 있고 말소리도 많이 들리고 조명도 많아서 분위기는 으스스하다기보단 신비로웠다 사람들이 수영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점점 진해지는 약간 비릿한 냄새 이 냄새를 계란 썩는 냄새로 비유하는 사람이 많다 수영을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이 꽤 보였다 현지인 중에 저 물에 들어가면 피부도 좋아지고 아픈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현지인 친구 몇 명과 대부분의 외국인 친구들은 물이 고여있는 물이라 매우 더럽다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저 동굴한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운 곳에 겁이 많은 나한테는 뭔가 힘이 보였다 혼자 여기저기 동영상 찍으며 돌아다니다 오니까 반가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다 셀카 타임인가 보다 이렇게 기쁨이 많다 너에게 Hilfe? 내가 더 require? 나이él, 감사합니다 당신이 직접 드려야 한 번 더 mg efficiency 내가 약간 전까지 찾아야 한 번 더 아, 아, 그녀가 드려야 한 번 네, 그냥 최애가 드려야 한 번 네, 저는 선생님이 좀 나은 뉴스에 August에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 나는 이거ince, 저에게 도움을 걸op다 그래서, 그는 제가 제일 추천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제 동굴밖으로 올라가려 한다 친구 두 명은 화장실이 급하다고 아까 먼저 올라갔다 여기 안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 들어오기 전에 갔다 오는 게 필수다 올라가는 길에 친구가 사진 찍어준다고 여기 서보라고 한다 구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앉겠다고 했으나 괜찮다고 한다 같이 놀러 간 언니가 선글라스를 꺼내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동굴 안에서 무슨 선글라스냐 싶겠지만 이런 것도 추억이다 올라가는 계단이 끝이 없다 동굴 안에 호수를 보고 나서 근처에서 등산하고 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다들 안 갈 것 같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박쥐인지 새인지 뭔가가 날라다닌다 불 켜고 보면 박쥐떼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너무 강해 도망가서 못 내려갔다 그래, 마지막 위험이야 마지막 위험이야 마지막 위험이야 마지막 위험이야 마지막 위험이야 그리고 우리 챔피언이, 시라 오늘? 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는 게 좋은 예이 이제 오늘의 마포즈가 찍은 거에요? 다행히 다행이였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요? 네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밥을 먹어요? 네, 이제 밥을 먹어요 좋아요, 이제 밥을 먹어요 생각해봐요, 뜨거웠어요 어우, 이제 밥을 먹어요 네, 밥을 먹어요 오늘 정말 행복해요 네, 정확히 완벽한 온도가 참치 아, 감사합니다 한국 샷플은? 한국 샷플은? 한국 샷플은? 한국 샷플은? 해외가 배에 있는지 해외가 사라져 Ik 해외가 배에 왔는데 점심을 먹을 야외 평상이다. 점심을 먹고 싶다. 그리고 케밥 타랩, 타랩 네, 먼저 타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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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타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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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maze 차를 깜검 좋은 앱 다들 내가 찍을래 안녕!